할렐루야! 지금부터 1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1910년 6월에 스커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10년 전이니까 1910년 이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대략 그때가 한 25년쯤 되는 해에 열린 세계 선교대였습니다 전 세계 160개 나라에서 각종 어떤 선교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00명의 대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황에 열린 세계 선교대회였어요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900년도 초기니까 아시아권의 선교는 아직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권을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은 고작 17명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7명 중에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25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10년 전에 그러니까 당신은 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에게는 뭐랄까 광활한 선교지를 알려줬던 이 중국당 중국당 끝은 머리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미지의 땅에 불과했었어요 기껏 보금이 들어간 지 25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당시에 조선 선교를 감당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그리고 평신도 대표로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선교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 선교 그러니까 조선 선교 어떤 미래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국가로서 최초로 보금화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장차 영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최초로 보금화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장차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혼장담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세 가지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자리와 관계되어 뜨거운 기도가 있다 한국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든 새벽 기도가 있다 그리고 금려 철야 기도가 있다 한국 교회 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금려 철야가 아닙니다만 금려 성경 집회로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국 교회는 아직도 기도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열정적인 전도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적 주장이 정확하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다 공감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100년이 훌쩍 지나간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빈 토플로처럼 미래학자라고 엘빈 토플로가 있는데 한국 최초로 미래학 1호 박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것 자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미래학 여러분 이분은 원래 서울의 사랑에게, 서울사랑에게 분목사로 성겼던 분인데 유학 도중에 말이에요 정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학문이 뭘까? 무슨 설교학도 전공을 할 수 있고 해석학도 전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학 도중에 진로를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책을 저술하고 또 한국 교회 최초로 미래학 1호 박사가 되어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님이신데, 임 목사님이신데 그가 쓴 몇 년 전에 썼습니다마는 2020, 2040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 지도라는 책이 아주 화제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별로 좋은 선언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단언을 합니다 2005년도에 정부 발표 기준으로 기독교인이 87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18.7%, 우리가 많이 잡을 때 25%다, 4분의 1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 실제는 18.7%인데 이미 이게 뚜렷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래프가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해가지고 870만 명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까지 포함됐을까요?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죠 기독교, 이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략 150만 명에서 200만 명, 250만 명 정도는 빼야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예를 들면 620만 명, 750만 명 그 어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저출산 사회로 어떤 사회적 여건과 함께 연약해진 이 교회 체질들을 감안하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 한국교회 인구는 많게는 400만, 적게는 300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한국교회가 지금의 반토막 이상으로 토막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2050년까지 안 가도 돼 원래 이미 반토막이 났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미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미준의 발표에 의하면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대에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20대의 보금화율이 4% 한국 상황입니다 10대 청소년의 보금화율이 얼마냐? 3% 후반 그리 영유아, 아동, 영유아 이런 경우에 조금 높습니다 7에서 한 10% 내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교지가 따로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성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인 거예요 어쩌면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출석, 뭐 좀 많아 보입니다마는 작년 출석 성도의 3분의 1 정도만 주일학교예요 아이들이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작년이 됩니다 어른들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그냥 있어 준다라는 전제로 우리 경산주의 한 규모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3분의 1 그러면 저 중축은 필요 없어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필요가 없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또 이루다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전제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준다라는 전제하에 3분의 1인 거죠 10년, 20년 제가 단순히 교회 규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지금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에 보니까 다름 아닌 이 다음 세대의 비극이 등장해요 모세의 후계자인 요소아가 7년 동안 가난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전쟁을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죽음을 앗든 이 요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비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봐도 좋아요 자, 요소아 24장 15절 자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도 좋고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도 좋습니다 요소아 2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고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그리고는 요소아는 정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아주 결단을 내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해노라 선택해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만 섬기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철도까지 맹세를 하는가 이건 자막 없어요 성경 직접 펼쳐보십시오 자, 요소아 24장 보면 오늘 본문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바로 앞에가 요소아 아닙니까? 요소아 24장 16절을 직접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고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막 믿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볼까요? 21절 볼까요? 21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쭉 보면 우리가 요하를 섬기겠나이다 결단합니다 또 좀 몇 절 내려가서 24절 볼까요? 24절 보니까 마치 막 손가락을 걸듯이 막 맹세를 하는데 자, 이건 자막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요소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요하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뭐랄까 확신에 찬 어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쫙 하는 그래서 이 신앙고백을 듣고 요소아는 110세에 숨을 거두게 되어지죠 죽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요소아가 죽고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집혈조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사사기 2장 7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백성이 요소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소아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요아께서 이슬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요아를 섬겼더라 누구를 섬겼더라고요? 요아를 섬겼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요아를 섬겼으니까 그런데 비극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자,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아를 알지 못하며 요아께서 이슬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딱 세 절만에 세 절만에 뒤집혀요 딱 세 절만에 그죠? 요아를 섬겼더라 7절 딱 10절 어떻게? 3절만에 요아를 알지 못하며 해가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비극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비극을 막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음 세대들 이게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진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지만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대들이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험탕한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 자리에 아직 미혼 청년들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면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내가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가 비치는 내가 추건합니다 야 좋다 이거야 와 말씀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네 여러분이 나한테 작용을 안 해도 내 앞에는 내가 그냥 추건합니다 추건 아멘 기가 막힌다 완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따라 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 길러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로 말하지 다른 세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네 여기 분명히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로 말해요 그래서 미국의 사역자 잉크하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 세대별 어떤 가치관의 어떤 격차가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세대별로 가치관의 어떤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만큼 세대별로 어떤 가치관의 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죠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인 것은 진짜 틀림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사 아싸라는 말 아세요? 인사 아싸 그 정도는 아시죠? 인사? 인사에 대해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엘 세대들이 어떤 사회생활이든지 어떤 집단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함께 어울린다 인사 상대적으로 아싸는 뭐예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다음 열 가지 단어 가운데 이게 뜻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몇 개를 아는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 보여주십시오 요즘 밀레니엘 시대에 적어도 인사가 되려면 오른쪽에 여러분이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돼 저도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고장 저는 근자감, 근걷는 자신감 지 몸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정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뭐 꾸안꾸? 홍코너? 무슨 왜 이래요? 일본 말 같아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답 보여주세요 아바라가 뭐라고요? 아이스 바닐라 아떼 우리는 주로 뭐 아 아니면 뜨아인데 이건 천빨 날리는 말이야 아 뜨아 정도는 천빨 날리는 말이고 아바라 정도는 말할 줄 알아야 돼 요즘 밀레니엘 세대는 꾸안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이게 최고의 칭찬이랍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인사가 되기 위해서 좌우에게 신문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꾸안꾸 같아 보여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꾸안꾸 같아 보여요 인사하십시다 꾸민 듯 안 꾸민 자연민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세대는 다른 세대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쓰는 언어가 달라 그렇죠? 생각이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제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금요일로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미팅할 때 우리 교육자들은 모를 거야 생각하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목사님들 꾸안꾸 아냐고 그러니까 다 알아 어떻게 아는지 그걸 공부하는가 봐 학원 가서 공부하는가 봐 아바라도 알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요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달랐던 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쓰는 언어가 다르고 유행어를 잘 모르고 생각이 다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게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찾아보십시오 읽으면서 찾아보십시오 같이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이스를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자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전 세대는 여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고 알았는데 지금 세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걸 깨달아가 눈물도 철철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할 줄 알았는데 요즘 세대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해요? 맹숭맹숭하다 이전 세대는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막 가슴 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다 카던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 은혜 받았다고 카던데요 다른 세대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잘 한번 정신 똑똑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몰랐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도 명색이 선민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걸 추적을 해보십시오 일단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았던 세대는 어떤 세대였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걸 아주 철저하게 친절하게 다 풀이를 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백성이 요수하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하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요하를 챙겼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는 어떤 세대냐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체험했던 사람을 깨달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nothing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부모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만 부모 세대들이 갖는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절로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죠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부모로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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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만 갖다 놓으면 부서에만 넣어주면 절로 아이들이 신앙이 쑥 자라고 또 뭐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 예배 한 시간 봐주면 같이 있어주면 틀어주면 내가 그 한 시간 틀어주고 그것도 일주일에 꼴랑 한 번 아니면 두 번 틀어주면 믿음이 확 자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만 보내면 아이가 성적 우수야 서울대 무조건 가 연고대 이건 완전 따나운 당상이야 그냥 학교만 넣어주면 그걸 믿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죠? 학교만 보낸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는 형편에 학원 보내고 또 이렇게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희한하죠 공부는 학교에만 보내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알면서도 신앙만큼은 강력한 믿음이 된다 교회만 보내면 된다 만사 오케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오늘 본문을 추적해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합니까? 누가?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요즘 말로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중지자 자녀들이 요하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죠? 13절에 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도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정직하게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온 사람들은 좀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힘들어야 돼 끝까지 힘들어야 돼 자 읽으십시다 어떻게 됐냐? 요하께서 시작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진짜 비극이 보입니까? 이게 비극으로 느껴집니까? 자 보세요 노력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넘겨진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요하께서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력을 당해 발려나가 비극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세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다음 세대로는 몰라도 넥스트 제네레이션은 몰라도 다른 세대로는 키우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다른 세대 이거 안 돼요 믿음이 다른 세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이건 양보할 수가 없네 왜? 왜 양보할 수 없냐? 이건 비극이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극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추적해 쭉 올라가 보니까 지난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아가 죽자 자 누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을 치릴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겠다 나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을 치릴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어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여튼 성경 무슨 나가 나오면 이걸 잘 보아요 뭐 뭐 하였으나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설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갔는데 가난한 땅에 이방 민족이 있으니까 쫓아내려고 갔는데 뭐가 있었냐? 철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거웠겠죠 쉽지 않았겠죠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기를 워낙에 원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지 철기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잘 따라오십시오 21절 도복까지 21절 이게 바뀝니다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여튼 베냐민 자손도 뭘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보입니까? 함께 그냥 함께 누질러 살았다 분위기가 심상찮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제 설교보다 오늘은 정말 성경을 따라서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1장 사사기 1장 28절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그하는 정도가 아니고 1장 28절 직접 이거 자막 없어요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8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이 강풍한 후에야 가난한 족구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 보니까 철기무기로 무장돼서 이게 역부족이고 버거워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하고 이제 조금 지나서 고마 같이 살자 함께 살자 함께 거주하는가 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하고 쫓아내지 않는 것 거기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상한 후에 힘이 써졌다 그 말이잖아요 힘이 써지고 살만하니까 자기들이 꾸준히 하기 싫어 그 산디 업종 이것들을 시키면 되겠네 가난한 족속들을 시키면 되겠네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 먹을려고 써먹을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낼 수 없는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명백한 뭐예요? 타협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하다 힘에 겨워서 순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은 원이지만 사망이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 이해하잖아요 참 애썼다 참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진짜 애썼구나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 쫓아내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으로 부모 세대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딱 세대가 넘어가서 자식 세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는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는지 오늘 성경에 고발을 한번 보십시오 사석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자 다른 백성이 되어서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그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 그랬다 칩시다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런데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곧 이게 어떤 신이냐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 요거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협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던 사람들 아니 아니 쫓아내기 싫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신을 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오염시킨 거죠 사랑하는 기성세대 여러분 바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를 악무로 살아도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퍼 싸질러 놓은 거 그 똥꾸디 누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이 내가 타협한 거기에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성말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뭘까 다 그냥 봐준다 쳐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뭐죠? 주의를 성수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빼먹으면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요즘은 몸등이 찜질을 막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막 신앙 교육을 해도요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팔구는 어떻게 돼요? 믿음 져버리고 빠이빠이 세상으로 가죠 안 그럴 것 같죠? 고3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맞나 맞나 갈릴리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대학을 가기 전에 고3 수험 지금 뭐 수능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딱 끝나면 신앙은 빠이빠이 그런데 부모들이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을 버린다 빠이빠이 한다 이 말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와도 빠이빠이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버린다 단순히 교회에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 있는 부모와도 빠이빠이 부모를 버린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린 시절에 주일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주일 성수가 뭔지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와 똑같냐면 마치 연어때와 비슷해요 연어때 여러분 연어때가 어떤 물고기예요? 태어난 고향 산천이 있습니다 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 바다로 가잖아요 누비다가 오대양 육대주는 아니구나 오대양을 누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잖아요 역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렇게 오잖아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어들이 말이에요 오대양을 그렇게 누비면서 헤엄치고 막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산천을 알고 회기 돌아올까요? 그 회기 본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거 아시나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야 내가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맞아 연어가요 놀랍게도 내비게이션 GPS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놀랍게도 후각이랍니다 어린 시절 하천에서 느꼈던 그 냄새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지난 특수에 다녀가셨던 김영산목사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냄새만 맡게 해주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금녀 성령이 폐 나와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 냄새 은혜의 냄새 본당의 냄새 찬양의 냄새 그 느낌 그 감격 그 체험 그 행복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뭐 뭐예요? 성탄트리 점능시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느낌 그게 있으면 은혜의 냄새를 맡아보면 시컷 날아서 그냥 대학교 가서 세상 좋다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도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육은 몰라도 영은 아는 거죠 영은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녀를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기 자녀를 태신자로 작성해야 되는 부모가 있어요 진짜 마음 아프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돌아오는 행축 시즌에 쥐새끼인데 내 새끼인데 내 새끼 이름을 이름 석자를 태신자로 작성을 해야 돼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연어처럼 어린 시절에 은혜의 냄새를 맡게 해줬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영유하면서 올라오듯이 우리 자녀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기억 예비에 대한 기억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없어 주일 성수에 대한 기억이 없어 있는 것은 코로나로만 하면 마스크 쓴 기억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요? 회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태신자 작성해도 5% 미만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무서운 얘기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쭉 가는데 두 사람 앞에 두 사람 뒤를 따라가 쳐다보니까 누가 주인인가 이게 헷갈려 쭐레쭐레 개 한 마리가 두 사람 뒤를 따라가니까 전 누가 주인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두 사람이 갈라질 때 사람이 갈라질 때 따라가는 쪽이 개의 주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같이 가니까 같이 가 근데 언제 구분이 되어져요? 주의 날 주의 존으로 오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덜 굵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주일 성수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돌될 수 있기를 주의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걸리면 부모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다른 신주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간 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보십시다 삼중강조로 명확하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첫 번째 넘겨주셨대요 두 번째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하셨대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 손에 팔아 넘기셨대요 소망이 없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2장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넘겨졌어요 팔아 넘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언제냐? 18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군요 여호와께서 언제 뜻을 돌이켰다고 말합니까? 언제? 슬피 부르지짐으로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운다라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로 뭘 의미하냐?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함과 세상과 타협했던 과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를 오늘 이 밤이 우리의 통해와 자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앞에 부모도 울어야 되고 청년도 울어야 되고 자녀들도 울어야 됩니다 부르지져 울면 슬피 부르지져 울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녀들도 울어야 됩니다